너튜브 낙후독자 오늘의 주인공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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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화면에서 본 주인공은 아니네요. 그러면 어떤 분인지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에 대한 꿀정보가 가득한 유튜브 채널 푸우형을 운영하고 있는 푸우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푸우의 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푸라는 이름이 너무나 귀엽고 재미있는데 애니메이션에 나오잖아요. 저희가 아는 그 캐릭터, 그 곰 캐릭터 그 푸우 맞습니까? 네, 닮은 게 곰같이 생겨서 이름을 푸우로 지었어요. 아, 찰떡이에요. 그러니까 푸우형이시니까 동생이자 소중한 반려견인 거잖아요. 사실 오늘 주인공 저희가 푸를 모셨어야 됐는데 이 자리에 사실 오셨어야 됐는데 저희가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곧 스튜디오로 오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됐어요? 지금 열심히 뛰어오고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저희가 그러면 직접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조금 기다려주시면 오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푸우와의 인연은 좀 어떻게 시작되셨던 거예요? 사실 푸우는 저를 살려준 은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너무 방황을 많이 하고 막 좀 정신을 못 차릴 시기가 있잖아요. 있죠. 그때 이제 푸를 데려온 계기는 저랑 같이 살던 누나가, 친누나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강아지만 보면 강아지를 키우자고 막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막 소리치던 그런 아이였어요. 와, 그 정도로. 진짜 개고쟁이셨구나. 마트에서도 난리 났었죠. 그래서 누나가 제가 너무 집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얘를 집에 데려올까? 그만 놀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푸라는 친구를 강아지를 키워보려고 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고 강아지 종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저희 라이프스타일과 맞는 친구는 누굴까? 정말 세 달 정도 고민을 하고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기다림 끝에 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정말 푸우가 우리 재아 씨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푸우가 오고 나서 뭐 학교 이런 성적도 많이 바뀌고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정신을 아주 제대로 차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바뀌셨어요? 원래 제가 이제 보통 학고라고 하죠. 학사 경고?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거의 그 정도까지 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떡할래 집에서도 이랬는데 이제 푸우가 딱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놀 수가 없으니까 육아 비슷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푸를 키우고 가다 보니까 집에서 할 게 없어서 평생 해보지도 않던 예습 복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성적도 4.5 만점에 4.4까지 올리면서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을 푸우 덕분에 4.4는 올해 1분에 A 하나네요. 그때 수업도 많이 듣고 그냥 푸우 덕분에 사람 됐죠. 근데 그 전까지는 다른 반려견을 키운 경험은 없으셨어요? 네. 그냥 근데 친구들이 반려견을 키운다 하면 무조건 달려갔어요. 그래서 강아지 보고 막 이름도 지어주고 처음이었구나. 그렇게 간접적으로만 너무 좋아했다가 이렇게 푸를 첫 반려견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푸랑 같이 일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같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강아지 관련된 회사를 찾다가 강아지 쪽 스타트업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푸도 열심히 푸대리로 같이 근무하고 회의도 하고 아 직원이에요? 네. 직원이고 막 새로운 거 나오면 테스트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문도 아니고 대리입니까? 아 일을 잘해가지고 대표님 앞에서 정말 사회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보다 대표님을 유독 좋아해가지고 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푸 형으로서는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뭐 인센티브 같은 건 없나요? 저보다 일을 잘해서 몰래 대표님이 간식을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은 동물 찾아보는 영상 보면서 참 힐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푸에 대해서 좀 자랑해 주시죠. 어떤 자랑들이 있을까요? 푸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좀 미소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강아지 영상에서는 강아지가 보통 일상을 보여주는데 저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뒤에 푸가 웃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막 그러더라고요. 댓글로 푸 형 솔직히 말해보라고 솔직히 정보 영상은 핑계고 강아지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그럴 정도로 푸가 너무 귀엽게 뒤에서 예쁘게 미소 지어주는데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른 만나서 그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그러면 푸와 함께 영상을 찍을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셨던 거예요? 처음에 사실 푸가 제 첫 반려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막상 데려오게 되니까 너무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배변 훈련, 산책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쉽지 않은 세월들을 보냈었어요. 많이 울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면서 강영욱 훈련사님 훈련소도 가서 훈련도 배우고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번 만나 뵀는데 또 보고 싶어서 직접이요. 그때 훈련 받을 때 했었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다 강아지에 대한 것만 했었어요. 강아지 산책도 하루에 6시간씩 알바를 하고 노력 많이 하셨네요. 이만한 강아지부터 이만한 강아지까지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다 보니까 강아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 제가 충분히 푸를 키우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했던 것들을 노하우들을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개해 드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푸랑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보호자님들에게 꿀팁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요즘은 반려동물을 정말 많이 키우시고 반려가족들이 많으시니까 이번 첫 영상 어떤 영상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영입니다. 강아지들이 내는 소리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짓기. 짓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두렵거나 공격적일 때뿐 아니라 기쁠 때도 사용하는 의사표현 방법 중 하나인데요. 낮은 소리로 몸이 경직되면서 내는 소리는 보통 공격적인 의미의 짓음이고요. 높은 소리로 꼬리와 몸을 움직이면서 짓는다면 기쁨을 나타내는 짓음이에요. 두 번째, 으르렁거리기. 보통 강아지들이 위협의 신호로 으르렁거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앞으로 다가가면서 으르렁거리는 경우엔 공격의 신호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기분이 좋을 때도 으르렁거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자신이 힘을 뽐내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귀여운 행동입니다. 세 번째, 낑낑거리기.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는 보통 무엇인가 원할 때 요구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낑낑거림이 지속되는데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 동물병원에 방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한숨. 동물 행동 전문가들에 의하면 강아지의 한숨은 마침표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마침표일 수도 있고 불만족의 마침표일 수도 있어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한숨을 쉬는 자세와 전소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바로 이렇게 쉰다면 강아지는 행복함에 한숨을 쉬는 거겠죠? 다섯 번째, 비명. 그냥 얼핏 들어도 사람의 비명과 같은 강아지의 비명소리는 실제로 심한 고통이나 공포를 느낄 때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는 보호자나 동료에게 아프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라고 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아지를 조금 더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 너무 귀엽습니다. 저는 특히나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영상이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그렇죠.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여쭤보세요. 중간중간 제가 많이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번 영상 보니까 궁금한 게 공통적인 강아지의 언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다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강아지를 처음 키웠을 때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책들도 있고 공부를 했을 때 강아지에 대해서는 크게 몸짓 언어, 행동 언어, 소리 언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생활의 꿀팁이 되는 거를 알려드리자면 강아지가 앞가슴을 내리고 엉덩이를 올리는 자세가 있어요. 있죠. 자주 보시죠. 저는 우리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를 만날 때 항상 그 자세를 취해요. 약간 경계하는 건가요? 어때요? 그런 경우에는 강아지가 놀고 싶어하는 의미예요. 경계가 아니라 오히려. 플레이바오 자세라고도 하는데 놀자, 나랑 놀자 하면서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이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보통 보호자한테 놀자고 하기도 하고 다른 강아지한테 놀자고 하는 의미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려도 되나요? 좋죠. 이거는 좀 많이 헷갈려하시는 건데 질문 한 가지 드리자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경우 많이 보셨죠? 많이 봤죠. 어떤 의미로 알고 계세요? 기분 좋을 때 흔들잖아요. 간식 먹자, 상처까지 하면 꼬리 막 흔드는데요. 보통 좋은 의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정말 정반대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 꼬리 흔들기가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꼬리를 흔들 때 어떻게 흔들냐에 따라서 의미가 정반대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알고 계시는 그런 좋은 의미는 엉덩이랑 같이 흔들어서 둥글게 둥글게 그렇게 유연하게 흔드는 경우에는 알고 계신 것처럼 좋아, 간식죠. 엉덩이랑 같이 흔들어야 되구나. 엉덩이를 턱하게 둥글게 둥글게 흔들때는 정말 좋은 거고 정말 그냥 몸을 유연하게 흔드는 경우에는 좋은 의미고 반대의 의미를 또 알아야겠죠.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꼬리가 살랑살랑살랑살랑 빠르게 짧고 빠르게 흔들리는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상태일 수 있는데 긴장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왔을 때나 낯선 강아지가 왔을 때 꼬리를 흔든다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꼬리 좋아하는데 왜 그래라고 보통 혼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긴장하고 경계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상태였군요. 우와 좀 몰랐어요. 제가 강아지 지금 10년을 키웠는데도 몰랐습니다. 오늘 정말 도움을 많이 받겠어요. 저 궁금한 게 사촌동생이 강아지를 키우면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강아지를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뽀뽀를 해요. 혀로. 그거는 좋다는 표시겠죠? 애정 표현으로 뽀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입에 맛있는 양념이 묻어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묻히고 있는 그 양념을 먹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맛있는 걸 먹고 와서 나도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예전에 늑대 시절 때부터 어미 견이 음식을 개워주던 것들이 이 아이들이 유전자에 남아가지고 엄마 밥 줘 했을 때 보통 목연의 그런 입과 턱 주변을 핥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통 배고파서 보호자님이 올라가서 핥잖아요. 해요. 그런 경우들이 보통 배고파, 밥 줘, 일어나 이런 의미로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됩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강아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동물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것도 가지고 있으시죠?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따게 됐는데 한국애견협회 소속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누구나 딸 수 있는 거기는 한데 아무나 딸 수는 없죠. 정말 오랫동안 훈련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시험도 많이 봐야 됩니다. 3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몇 급까지 있는 겁니까? 이게 3급이 기초 단계고요. 2급, 1급이 있어요. 3급은 누구나 할 수 있고 2급, 1급은 아무래도 조건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반려동물을 교육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3급 정도를 따면. 그렇죠. 저도 사실 3급을 따는 과정에서 진짜 어려움도 많았어요. 선생님한테 혼도 나고 푸랑 같이 방에서 울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푸우가 제 영상에서 보면 되게 귀엽고 착하게 나오는데 사실 말썽꾸러기거든요. 정말 말 안 듣고 맨날 뛰어다니고 아까 스튜디오에서 뛰어다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정말 사고 뭉치었는데 3급을 따게 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저도 많이 바뀌었지만 푸도 같이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고 정말 모든 반려인들이 땄으면 좋겠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그렇군요. 어렵기는 합니다만 또 내가 키우는 강아지와 나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요즘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10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냥 개라는 의미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강아지를 넘어서서 가족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연인끼리 많이 가는 오마카세 요즘엔 강아지를 위한 댁마카세가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리고 강아지랑 같이 갈 수 있는 영화관 영화관? 영화관이요? 찜질방까지 있어요. 찜질방도 있어요? 네. 최근에 생겼더라고요. 와 신기하네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의미가 바뀌게 된 만큼 음식, 먹거리, 여행 이런 쪽으로 많은 사업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그런 개념도 바뀌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예전에 강아지를밖에 좋아하지 않으셔가지고 지금은 한 침대 같이 주무시거든요. 항상 이런 말씀에서 내가 살아생전이 개랑 함께 한 침대에서 잘 줄이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희도 그리고 또 어디 여행 갈 때 그럴 때는 또 강아지와 같이 동반 가능한 호텔이라든지 펜션을 찾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반려견과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즘에 패티켓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반려견주가 지켜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패티켓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에티켓이잖아요. 그래서 매너라고 보면 되는데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자면 산책 나갈 때는 인식표, 목줄, 배변봉투를 꼭 챙기셔야 해요. 그래서 인식표에는 꼭 보호자님 번호라든지 강아지 등록번호, 강아지 이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사실 많은 보호자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제 강아지가 너무 귀엽겠지만 누군가한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게 되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보호자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한테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내 강아지를 사랑하는 만큼 타인의 강아지도 존중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들은 같이 이렇게 또 영상을 찍으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실 되지 않잖아요. 사실 강아지라 영상을 찍는다는 게 매주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중요한 딱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푸랑 저랑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말이 많지 않거든요. 집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영상 촬영이 하게 되면 억지로 더 푸가 신나게끔 신나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푸도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저랑 함께 촬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푸우 형님도 워낙 더 멋지시고 잘생기셨어요.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푸우와 푸우 형 이 둘 중에 누가 더 인기가 많습니까? 댓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랑 푸우의 인기 대결을 하면 제가 무조건 지죠. 푸우가 인기가 너무 많고 실제로 제가 푸랑 나가고 안 나가고 온도 차이가 있어요. 저 혼자 공원을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알아보는 분이 한 분 있었나 할 정도로 많이 없는데 푸랑 한 책을 나가거나 푸랑 어디 회사 근처에 가다 보면 알아보세요?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보다 푸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비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푸만의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봐도 저보다는 푸우가 인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연애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도 나만 나갔을 때는 안 되니까 예쁜 반려동물을 조금 활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좀 그런데 왜요?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뉴스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강아지를 그냥 버린다든지 혹은 학대를 한다든지 저도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최근에 학대나 방치된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하는데 얼마 전에도 있었죠. 볼 때마다 참 보호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그 보호자가 왜 그렇게 잘못을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 돈만 있으면 입양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이 많이 호기심에 또 혹은 외로움에 좀 단순하게 입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서 말을 안 들으면 학대를 하게 되고 바쁘다 보면 방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나라의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으면서 조금 약간 이건 무거운 얘기이긴 한데 강아지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는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뭔가 잘못했을 때 보호자가 처벌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죄의식도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우리나라의 문화에 있어서 반려견 문화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동물 이야기하면서 참 힐링도 되지만 우리가 반성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 저희가 한번 만나볼게요.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강아지 키우면 안 되는 사람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을 오래 비우는 사람. 강아지는 보호자랑 함께 했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이 의하면 커피의 경우 혼자서 2시간까지 성견의 경우 4시간에서 6시간까지 혼자 서 있을 때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짖거나 불안해하는 등 정말 많은 문제 행동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부하지 않으려는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리불안 문제도 있지만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하고 심하면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누군가를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강아지를 키우시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돈 쓰기 어려운 사람. 강아지를 키울 때 가슴으로나 지갑으로 키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조사에 따르면 한 달간 반려견 평균 양육 비용이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매달 13만 원이 나가는 것도 큰 돈이지만 혹시라도 강아지가 아프게 됐을 경우에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크게는 몇백만 원까지 깨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여건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책임감 없는 사람. 강아지를 키우는 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이죠. 사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가족을 길거리에 버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려견들은 너무나도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려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20년은 책임져야 한다 생각하시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중의 신중을 더해서 결정하시기 바래요. 강아지는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인 건 맞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 네, 영상 봤는데 어머나! 푸우 형님이 아니라 우리 푸우 형님은 푸우가 앉아있네요.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이 지금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푸우. 저런 순간 푸우 형이 푸로 변신한 줄 알았어요. 어머나,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짖지도 않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우리 푸우. 안녕하세요. 오, 방금 보셨어요? 손으로 인사도 해줬는데 이제 푸우 형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한 번 한 자리 같이 인터뷰를 진행해도 될까요? 그러면 무릎에 조금 앉혀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푸우 인터뷰하고 싶어합니다. 푸우 상태는 어떤가요? 즐거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카메라를 뭔가 두려워하지 않네. 확실히 너튜브로 촬영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이 좀 없어 보입니다. 확실히 그 화면에서도 너무나 귀여웠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까 그 미소가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그 미소를 직접 보니 너무 좋습니다. 더 예쁘네요. 너무 귀여워요. 지금 혹시 푸우가 있잖아요. 푸우의 저희 장기자랑 이런 거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있는데 장기도 있어요? 몇 가지 있죠. 보여드릴까요? 너무 좋죠. 어떤 장기를 할까요? 어떤 장기를 가지고 있을지 우리 푸우가 어떤 장기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푸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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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왔네요. 왼손 손을 내밀네요. 오른손 이 정도쯤이야?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반대로 할 수도 있죠. 민망하게 지금 얼마나 주인이 행복하게 하고 계시는데 귀여운 건데 귀엽잖아요. 장보러 갈 때 이렇게 갈까 하고 장만을 했는데 푸야 들어가요? 어머나 잠깐만요. 직접 넣으신 거 아니시죠? 일로 와봐 아니에요. 푸야 장보러 가자 가방 어머머 또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 가방 가방 내려와 어머 옆으로 또 골자 푸야 가방 어머나 가방 하니까 들어가네요. 지금 여러분은 우리 푸의 뒷모습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카메라를 등지고 있지 않는데 보통 푸 같은 경우엔 뒷모습도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형이 또 뒤에 있기 때문에 형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너무 귀엽네요. 우리 푸가 나오고 싶어 하나 봐요. 푸을 이제 안아서 우리 인터뷰 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지금 몇 살이죠? 푸가 다섯 살 됐습니다. 다섯 살 다섯 살 그렇군요. 지금 비슷한 연령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공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우리 푸을 보고 문자 채팅방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니님께서 질문을 드렸어요. 푸는요. 어머나. 목요 며칠에 한 번 하나요? 궁금하시겠다. 궁금하긴 하네요. 푸 두 달에 한 번. 두 달이면 잘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산책 나갔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는데. 약간 산책 많이 하지만 꼬질꼬질함이 좋기도 하고 목욕을 또 너무 많이 시키면 피부가 또 안 좋아져서 건조해지니까. 저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푸 형이 꼬질꼬질한 모습이 더 좋아서. 너무 주인의 이런 개인 취향으로 인해서 좀 안 시키는 건 아닌다라는 걱정이 살짝 되긴 합니다만 오늘은 씻고 온 거죠? 오늘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거 좋죠. 굳이 안 하던 거 하면 이상해요. 그래도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털이 하해요. 문제도 많이 들어왔네요. 김하진 님이 보내주셨는데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강아지들이 짖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족이 들어왔다 싶으면 왔냐? 뭐 왔냐? 나 나가고 싶어.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누구냐?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와? 이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푸는 어때요? 잘 짖어요? 짖는 편이에요? 가족이 들어왔을 때는 잘 짖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얘도 짖죠. 푸도 잘 짖어요. 집을 지켜야 되니까요. 잘 지켜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짖네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래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푸를 비롯해서 강아지들은 언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가장 많이 받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최근에 좀 재밌는 게 강아지들 이제 잘 때 자세에 관련된 영상을 하다가 강아지가 꿀잠 잘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했는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댓글로 또 잘 때 사실 괴롭히고 싶잖아요. 너무 귀여워서 강아지가 귀여우니까 누워 있을 때 잘 때 건드리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고요. 또 너무 귀엽다고 세게 안아줄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강아지들은 붙잡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꽉 안아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강아지가 싫어하는 거 다 하고 있었네요. 저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푸우 형과 푸우의 앞으로 좀 계획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좀 계획이 있어요. 푸랑 연말에 같이 독일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해외 독일까지 가요? 나도 아직 독일 못 가봤는데 독일이 선진 반려견 문화로 좋기도 하고 유명한데 또 최근에 제가 친구가 독일을 갔다 왔는데 독일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 강아지가 막 복도에 누워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사람처럼 타고 한다는데 그런 점들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대중교통도 타고 선진 반려견 문화인지 궁금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러 다녀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멋진 여행까지 꼭 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할게요. 계속해서 우리 푸우 형 그리고 푸우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튜브 다 구독자 우리 푸우 형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